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%를 넘어섰습니다. 우리은행 대표 주담대인 우리아파트론 금리는 연 5.41에서 7.09%로 나타났는데, 전날 5.29에서 6.97%에서 0.12%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.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7% 아래로 금리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금리가 상승했다면서, 아파트론 등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에 이번 금리가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.